서울 동작구 부구청장이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안에서 동작구 부구청장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사망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행방을 추적해 왔습니다. A씨는 며칠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돼 고려대 구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날 새벽 병원을 빠져나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